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5 수능을 대비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이 되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해. 근데 실제 이 이야기는 3월 학력평가에 대한 것보다는 3월을 보내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얘기가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그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제목은 3월 학평의 중요성. 3월 시작의 중요성이 오늘 주제인데 제목은 그냥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엄청 고민해가지고 1년을 결정하냐?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어그로가 잘 됐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이 3월이 3월 학력평가나 3월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은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야, 중요하다. 마음가짐 잘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실제 선생님이 보는 학생들을 이렇게 딱 해보면 3월 학평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치요? 이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우리는 그 관심도가 크지 않고 그 시기를 지나온 어른들은 관심도가 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 한번 해봐봐.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이따 끝에 가면 이제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3월 학력평가라고 하는 게 수능하고 연계가 되나?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 야, 3월 학평이 수능하고 연계가 됩니까? 그럼 생각해봐. 3월 학평의 문제 패턴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수능하고 연계가 되나 안 되나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20개의 문제가 3월 학평은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유전도 마찬가지, 근수축 마찬가지, 자극전달 마찬가지 다 이렇게 나와. 너 이거 알아? 너 알아? 너 알아? 이렇게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개념에 충실하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푸는 게 지장이 없고요. 3월 학평의 특징은 뭐냐면 수능 때는 오답률 탑5를 얘기하면 다 유전 이렇게 나와. 아니면 유전에다가 자극전달, 유전에다가 근수축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3월 학평은 기가 막히게도 매년 유전, 생태계? 생태계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유전, 항상성? 이렇게 포함되기도 하고 막 중고난방 3단원, 4단원, 5단원, 2단원 다 들어가 있어. 탑5 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리고 알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직 다 안 끝내고 그냥 보는 시험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수능하고 100% 연계된다는 아니지만 기본에 대한, 교육과정, 교과 개념에 대한 걸 묻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점검하는 시험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수능은? 수능은 이렇게 나와. 알아? 응용돼? 또 계산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다. 여기에서 주로 1, 2등급, 1, 2, 3등급이 결정되는 거지. 그치? 그럼 생각해봐. 3월 학평의 이 내용들을 모르고 이걸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야. 기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걸 다 맞춘다고 해서 이걸 다 맞추고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이걸 다 맞춘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야? 그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유형 분석과 그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식을 트레이닝을 하고 연습이 돼야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월 학평도 이런 기본 체크에 대한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보자. 이런 얘기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학생들의 상황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개념과 기출문제 풀이가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접근법을 배웠고 그 배운 내용들을 트레이닝하고 있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한번 체크해봐, 여러분이. 내가 이걸 했나? 이걸 했나? 지금 만약에 이제 막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잖아. 그럴 수 있어. 실제 제수종합반 같은 경우는 2월 말, 2월 셋째 주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새로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하고 있나를 생각하면 돼. 하고 있나? 아니면 안 하고 있나? 이렇게. 그럼 이제 쌤이 봤을 때 이제 쌤은 현장에서 학원에 와서 앉아있고 의지를 갖는 애들을 보고 있으니까 보통은 쌤이 알고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했거나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거야, 걔네들은. 이 안 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분명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 그지? 다 하고 있잖아. 그지? 어떻게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현 상황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 되겠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봐봐. 이게 공부를 다 하고 쌤이 중요한 얘기를 방금 했어. 앞으로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자, 보세요. 3월까지 빡공을 빡 했어. 해서 내가 3월 학평을 어느 정도 만족해서 봤어. 그때 주의해야 될 게 자만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학평하고 수능은 결이 달라. 이제 기본 체크한 거 정도야. 다 맞았다. 그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 나는 기본이 됐구나. 이제 트레이닝에서 응용 문제들과 계산 문제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트레이닝을 하는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만하면 안 돼. 그리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 야, 3월 못 봤다고 수능을 못 보진 않아. 왜냐하면 3월부터 수능까지 9개월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빡세게 들어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제 봐. 3월까지 빡공을 한 애들. 빡세게 공부 빡 해가지고 잘 나왔어. 그럼 그 학생들은 지금처럼 학습을 하면 됩니다. 계속 왜냐하면 이렇게 잘 보거나 공부가 돼 있거나 그 말을 하루에 적어도 생명과학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럼 이제 그 꾸준히 공부하는 그 시간에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에 대한 얘기로 쭉 들어갈 거니까 어쨌든 학습을 쭉 이어나가면 돼. 그런데 이걸 생각해야 돼. 3월까지 빡공을 안 했어. 예를 들어 학원을 다녔는데 3시간만 수업을 들었는데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했어. 그런 학생들이 몇 프로 되긴 되더라고. 또 아예 이거는 내가 할 말이 없어. 선생님 저는 구경수에 먼저 집중하려고 합니다. 생명은 나중이에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쌤이 매년 듣는 이야기인데 생명 나중에 한 달에서 잘 되는 쌤이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도. 그런데 잘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잘 될지 말지는 뭐 쌤은 얘기는 안 할게. 그런데 어쨌든 빡공을 잘 안 했어. 숙제를 냈는데 숙제가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돼? 미친듯이 빡공해야 돼. 이게 다야. 그런데 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내가 맞춰볼게. 맞춰보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음 퀘스트에서 하려고 하는데. 자 봐봐. 3월까지 빡공이 안 됐어. 그러면 이런 애들이 있어. 봐봐. 잠깐만요. 3월까지 빡공이 안 됐어. 그럼 이제 이 얘기들을 하려고 하니까 밖에서 막 빵빵 하고 난리 났잖아. 중요해. 이렇게. 진짜 중요해. 봐라. 어렵지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생명 덤벼. 내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정도면 기분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튼 어렵지만 끝까지 해보자. 이 학생들이 내가 봤을 때는 한 15% 돼. 쌤이 항상 얘기하거든. 그리고 신규생들 들어오잖아. 그러면 상담을 하잖아. 그러면 대체적으로 딱 첫날 상담할 때 의혹 빡. 막 질문 빡. 그럼 어때? 당연히 처음 보면 어렵지. 그 전에 애들은 벌써 몇 달 공부하던 건데 이제 처음 들어와서 처음 공부하는 건 어렵잖아. 근데 어려워요. 이러고 이제 포기하거나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런 학생들이 80% 정도 돼. 10에서 15%가 이렇게 가는 거. 어렵지만 끝까지 해보자. 쌤이 가장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처음 보면 어렵지.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해서. 처음 보면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게 많지. 야, 여러분이 스페인어 처음 들어. 그럼 어려워 낯설어. 낯설지. 그럼 반복해서 들으면 이제 되는 거지. 그렇지 않니? 야, 처음 보면 당연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라고. 여러분 나중에 대학 가서 친구 만났어. 그럼 친구 얼굴이 어려워 낯설어. 야, 너 얼굴 진짜 어렵다. 분위기 이상해지잖아. 이상하지 않아. 낯선 거지. 걔를 한 한 달 만나봐봐. 그럼 얼굴이 익숙해지잖아. 그렇죠? 이것도 어렵지만 끝까지 해보자. 이 학생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쌤이 조언을 해준다고. 야, 이게 처음에 보면 낯설 수 있어. 그러면 개념에서 다섯 번 읽어 갖고 와. 다섯 번 읽어봤지? 그러면 개념이 용어도 잡혔지? 그럼 네가 써봐. 그리고 이렇게 써봤지? 그럼 이거 선택할 거지? 이런 식으로 내가 막 이야기를 해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끝까지 쫓아온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쌤한테 수능 끝나고 막 해가지고 후기도 남기고 이래. 너무 고맙게도. 이게 한 10%, 15% 돼.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야, 빡공이 안 됐어. 그러면 지금 3월까지 빡공이 안 됐다는 얘기는 12월, 1월, 2월 달에 뭔가 계획을 짜고 그 계획을 행동함에 있어서 살짝은 뭔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이잖아. 그러면 그걸 고쳐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치기보다는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 이거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 오늘이 2월 28일인가요? 28일, 27일. 어제 중개이러셀에 수업이 있었고 그 학생들하고도 얘기했고 조규랑도 얘기하면서 물어본 거야. 야, 니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이런 애 있냐?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다 고개 끄덕끄덕이야. 다. 너무 많아요. 쌤 조규두. 자기 학생 때 친구들 이런 게 많대. 유전 버리고 비전 다 맞히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수능에서 뭔가 성공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진짜 많아. 킬러 버리고, 오답률 1, 2 버리고, 18개 모두 맞히기. 이 전략을 짜는 친구들 진짜 많고 어디선가는 학교에서도 이런 전략을 짠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들려,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 현장에 아이들이 알려주는 거야. 쌤이 지금 학교 다니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이거를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선생님, 저희 학교에서는 이렇게 짰어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 짰어요. 야, 그럼 킬러 버리고, 18개 모두 맞히기. 이게 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략을 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퀘스트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비법 스킬 찾아다니기. 이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 딱 알아가지고 다 풀 수 있는 그런 치트키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비법하고 스킬 막 찾아다녀. 와, 야, 봐라? 빡공이 안 됐으면 이제 뭐 하면 돼? 빡공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게 된단 말이야. 이게 언제 벌어지는 거야? 3월달에 벌어진 거야, 3월달에. 3월달에 이렇게 선택을 딱 하게 될 거고, 이대로 앞으로가 전개가 돼. 그래서 3월달에 갈림길에 서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를 고민하게 되는데 그때 선택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1년이 결정되잖아. 그렇지 않니? 어떤 애는 이렇게 출발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출발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최종 마지막에 다 얜 저기가 있고, 얜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겠지. 다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고, 그 얘기를 3월달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3월달이 중요한 거고, 3월 학력평가가 중요한 거야. 3월 학력평가를 보고 나서 잘 봤다고 자만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고, 못 봤다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야 되는 거지. 제대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어른들은 이런 경험들을 다 겪어봤고, 또 주변의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애가 있거든. 주변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애가 있거든. 주변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이런 애가 있어. 그리고 선배들이 조언을 한답시고, 이런 조언을 하는 선배들도 있어. 이런 조언을 하는 선배들도 있고. 그러면 그걸 딱 듣고, 이 방법이 맞냐 틀리냐를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3월이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3월달에 이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내 추천은 아니야. 내 추천은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했을 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될 수, 어떤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 퀘스트에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랑은 수업 강좌에서, 또 문제풀이 강좌, 개념 강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봅시다. 수고하셨고요.